그 매cko야 지용이 형이 좋아 한빈이 형이 좋아? Boxing 하는 거 아 이렇게?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제가 한빈이 형을 썼다고 하면 한빈 형이 Howd 형도 있잖아요 맞아 메뚜 형 회사 Sounds 벗긴 trap 약간 라식 꺼졌었네 용납이고요 사실 뭔가 달라요 한빈 형은 ؟ 맛이 달라? 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그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타빈이 형은 엄청 나를 이렇게 해주는 형이고 지훈이 형은 서로 괴롭히는 괴롭히는? 네네네 놀리는 하는 거 아세요? 친구 같은? 그 정도 아니죠 형 저 아직도 형점을 모르잖아요 알겠어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아직 초반이니까 우리